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리세요! 짠! 봐봐! 웃기고 있네! 가자! 전자렛아 전자렛아 침착 오늘의 도룩이 오늘의 도룩이 전자렛아 이곳에 사면 오일이 오일이 야, 니가 갖고 와. 아빠, 송이 들어가. 어, 뿌 뿌. 미즈, 자리 뺏겼어? 미즈, 오빠한테 자리 뺏겼어? 미즈, 자리 뺏겼어? 미즈, 자리 뺏겼어? 미즈, 자리 뺏겼어? 미즈 Shadow zuВО 미즈 solo 미즈 consolando 기부도 간장 아직 못 물릴 것 같아 계속 왜 못 물려 물살 쎄내야지 안겨 그럼 가자 비가 많이 왔나봐 비가 많이 왔나봐 가라앉아 아 쉬어가네 와 가자 가자 와 시원하다 좋다 가자 어? 너무 시원하다 보기 엄청 편해 시루 시루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루야 어때? 괜찮아요 가자 가자 너 정상까지 가기 싫지? 응 안전하게 가기 싫어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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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분명히 운동을 신고나 했지 너한테. 그 자신감은 뭐야 대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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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건이 싫어, 잘하네. 웬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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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팩이 점점 더 휘고 있는 것 같은데? 패기 그게 아닌 것 같지 않아? 뭔가 망가뜨린 것 같아 하나 사줘 찌탄용팩으로 하나 사줘 됐어 고장난 것 같은데? 상하나? 다음 시간에 준비될 것 같다 다음 시간에 호니가 기다리세요 아니 기다리세요 딱 뭐였나? 호니봐봐 산책을 맛만 먹으러 안녕 아냐? 아냐? 고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야 경로 우레야. 억울하면 넌 일찍 오지 그랬어. 왜 그러지? 여름래. 어디 있는데? 이제야 안돼. 저기 가. 자. 짠. 맛있다. 6시 40분인데 해가 아직도 안 떠거든요. 안빵. 푸밉. 괴로우. 세라야 미지야 언니 다 보인다 언니 다 보여 언니는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미지야 5분만 가만히 있어 5분만 넙 5분만 가만히 있어 빨리 해줘 빨리 해 왜 저래 해면 되지 뭐냐 안 뜨고? 안 뜨고 하나 더 데웠어 봐봐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와 오랜만에 먹는다 보통 여름에는 먹을밥 데워가지고 먹는데 급하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챙겨서 그걸로 들고 나와 너무 맛있어 망구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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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 케이 이 때쯤 Harley 전국 기분 좋아 오랜만에 하네 김뎅이 빵뎅이 아유 우리 애기 기분이 좋아 누나가 끌어서 어차피 일어나게 돼 누나야 김뎅이 얼마나 안 일어나면 두고 간다 뭐? 안 일어나면 두고 간다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뭐 자라 친구 너가 안 일어나 너가 안 안 일어나 그래 노을 기선 녀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 어디서? 두고 있으면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여시로 있어요. 따뜻하지? 응. 어때? 백패킹 해보니까? 재밌어? 나한테 잘해 새끼야. 얘네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다니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맞아. 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씻기거든. 아니? 가끔 두 달에 한 번? 거의 주로 아니야? 아닌데 한 달 반. 한 달은 조금 짧고.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끝이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캠핑 다녀와서 씻겼으니까. 아 그러네. 어? 벌써 한 달 됐네? 아 예시나 씻어야겠네. 어쩔 수 없겠네. 아 예시나 씻겨라? 끝이? 일찍의 손은? 예시나 씻겨주기. 네시오. recycel. 아이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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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